이게 너무 까마 아니야 어느 정도껏 까만 모습을 까만 만들어야지 전 смартra가 손들아 구독 좋아요 설정해줘 알림 설정 손들아 안녕 강아진 콜린아 왔다 옷이 좀 더 화려해지세요 봄이 온 것 같아요 따뜻한 봄이 돌아와서 옷을 다시 입어봤어요 요즘 사람들은 제일 좋아하는 물건에 인생 땡땡 최고 최고 한국인들의 인생 음식을 한 가지씩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? 금치와 밥 한국 사람이 돼서 그런 점 된장국을 좋아해요 된장국에 두부, 콩나물, 돼지고기도 좀 넣고 바글바글 끓일 거기가 제일 좋아요 이해가 안 가죠? 좋았던 기억이나 좋았던 추억에도 내 인생 소풍이었어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내 인생 최고의 특별한 날 글쎄 기억에 남을 게 뭐지? 가마솥 촬영도 되게 기억에 남으실 것 같은데 그렇죠 그게 제일 추억에 남죠 우리 씨 다 그래요 내 인생 추억은? 네 가마솥 감사합니다 오늘은 스페인 사람들의 인생 음식 스페인? 스페인 사람들을? 참 여러 나라 먹네 플라멩코라고 들어보신 적 있어요? 플라멩코 훌라춤 같은 거? 맞아요 이거 아까 보셨을 건데 이렇게 춤춘다 이렇게 이렇게 춤춘 얼마나 해? 어? 스페인 스페인 스페인? 스페인 스페인 스페인에 대해서 너무 기억나는 거 저는 몰라요 모르죠 몰라요 시즌 1 때 만들었던 감바스 기억하시죠? 감바스 네 그게 스페인 음식 아 그래요 그때 그랬어 맞아요 감바스 뒤를 이을 만한 스페인 사람들이 진짜 좋아하는 인생 음식을 준비했는데 그런 음식 먹었죠 뭐 빵하고 우유 그런 거 먹었죠 뭐 그러니까 어저께 만든 거 그거 빵하고 손으로 찍어서 먹거리잖아요 어디 몇 나라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날은 수저 돕는다 봐 그건 손이야 그런 식으로 먹는 정답은 스페인 사람들도 밥을 먹어요 우리나라 뭐냐? 힘치는 그들이 좋아하는 인생 음식인 빠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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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특별한 빠에야를 준비했어요 바로 검정색 빠에야 아 그러네요 근데 뭔데 까만 저기 날까 짜장? 저기 짜장 색깔이라네 짜장 색깔? 짜장밥? 응 난 블러베리 가루 같은데 그것도 외국이니까 특별한 재료가 있을 것 같은데 원래 까봐 고기 sco note 아 이건 shirts 오징어먹물 오징어 먹물 으앙 으앙 아이쿠c Studying せ 점심 오징어 먹물이 들어간 음식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? 아니, 뭐죠. 먹물 가지고 머리 염색을 하는 소리가 들었어요. 염색하는 사람들은 참 부지런한 사람들이에요. 염색하기 싫어서 이렇게 하얗게 만들었어요. 잘 어울리네요. 먹물 드시는 분 얘기 들어보셨어요, 경부 할머니는? 약으로 먹는다고 먹는 소리 들었어요. 어디예요? 누가 그걸 먹었어? 이것이 약이라고요, 이 약이야. 할머니, 오징어 먹물 안 드셔보셨다니까 맛을 좀 볼까요? 그것도 왜 먹는 거래요? 한 잔 주셔, 떠 잡수셔. 따르는 거 아니에요, 따르는 거 아니에요. 숟갈로 떠 잡숴, 조금만 잡숴 또 입 다 까마져. 얼마나 안 지워지는데? 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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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. 이렇게 찍어 먹어볼까 봐. 아유, 속이면 소금. 난 싫어, 안 먹어. 이게 바닷물이 돼서 그래. 봐주시겠어요? 네? 이렇게 해봐, 이. 이 해봐. 아주 너무 예뻐. 아주 예뻐요, 새카마요. 웬일이야.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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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.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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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. 채소를 썰어준 다음, 오징어와 새우를 손질해 주세요. 올리브 오일에 새우와 오징어를 구운 후, 떼는 다음, 나머지 재료들을 구워주세요. 재료를 다 합한 후 육수를 붓고 생크림과 오징어, 먹물을 넣어주세요. 이거 좀 줄어야 돼. 조금 더. 됐어. 끓는다. 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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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꺼, 넘어, 넘어, 넘어. 잘한다, 잘한다. 두 숟갈? 많이 넣지만, 아니, 짠 것보다 더 너무 시큼하네. 불을 좀 틀어요. 햇반을 넣고 잘 섞은 뒤 졸여주세요. 아니, 근데 이게 너무 까마. 아니야, 그렇게 까마야 돼야. 아니, 너무 까마. 무슨 그렇게 돼야. 어느 정도 꺼 까마야지. 아니, 거기 색깔 나는 데로 까마 그만 들어야지. 까마. 씨. 까마. 할머니 못 감아. 마음에 안 들어, 마음에 안 들어. 가다란 스페이가 몇 가지를 저희가 알려드릴게요. 올라. 올라? 올라. 올라? 인사, 이거 인사인가? 정답! 안녕! 이 뜻이에요. 올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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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리코. 까리코. 아, 맛있다. 아, 맛있다. 까리코. 까리코. 스페인 사람들은 사랑해요, 할 때. 까리에로. 까리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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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손주들 까리코. 까리코. 사랑해요. 까리코. 아리 här. 어, 우리 손주들 gry вес을 때려줬다. hill. 아리, 아리. 짱. 갱아리 몽골라 몽골라가 뭐예요? 아 이제 고르라고 이렇게 가운데로 가운데로 살살살살쁘 뿌려 이렇게 이쁘게 하나씩 봐야 되잖아 형님도 넣어봐 아 이렇게 뿌려 오징아 여기다 나 언니 앞에다 너무 이쁘다요 너무 이뻐요 정말 맛있어 이거 인증샷 한 번만 찍어볼까요? 네 인증샷 저희 배웠잖아요 네 인증샷 가운데 걸 누르라고 이거? 손에 이쁘다 제일 이쁘다 아 나이스 됐지? 됐다 찍었지? 아 조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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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간다 빌브? 빌브 장갑 속 아 됐어 그래 아 됐어 그래 이 손이 조금 조금 다 가만히 가려져 여기를 대고 아 정말 예술이야 왜 그래?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맛있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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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맛있겠다 우리 선조들 잘 먹겠다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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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처음에 생각할 때는 이렇게 안 될 줄 알았는데 하하 아주 고소해요 껌에서 걱정했는데 껌에도 간이 맞고 새우 고지가 오고 까맣지 않으니까 완전히 색이 나서 이뻐 짜장버이랑 좀 비슷한데 짜장버이랑 좀 비슷한데 짜장버이랑 좀 비슷한데 짜장버이랑 좀 비슷한데 아유 그렇단 비예요 짜장버는 고소해요 짜장버는 고소해요 짜장버는 고소해요 내가 이거 묻다 먹을 줄 알았는데 다 먹어 하하 하하 이거 진짜 인생에 남깄어요 우리 정말 회관에서 해먹자 맛있게 만들어 나 초청해 가서 먹어줄게 그래 둘이야 둘이 가서 먹지마 맛있게 해 드릴게요 손주 손주들아 우리 빠야 할머니 파티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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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할머니가 스페인 음식을 만들었어 빠야야라고 크림으로 된 밥 끝인 거 아니에요? 어 맞아 맞아 그거야 네 내 인생 음식이 저기 내가 제일 좋아하는 뜻이래 너 인생 음식은 뭐니? 엽떡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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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한국인은 한국인구나 네가 오 너 사랑해 내가 한 번 해줄게 사랑해 깨끄루 봤어?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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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경로당 노인의 발전과 행복을 위하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그럼 이거 까맨돈이 뭐예요? 깜장색이 오줌은 먹물로 만든 거야 이거 이름이 빠야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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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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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요 감사합니다.